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웨일즈에 살고 있는 토마스 저는 영국 귀족 가문 출신으로 현재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분제는 공식적으로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안목적인 신분이 존재합니다 영국의 상위권 계층은 대부분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계급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억양 출신학교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상위특권층 중산계급층 노동자계급층으로 보이지 않는 신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 왕실이 아직 존재하다 보니 이런 계급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한국과 비교한다면 후진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영국은 패전의 경험도 없고 큰 혁명도 일어나지 않고 순리대로 역사가 쌓여온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가 대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과거의 유산을 폐지하거나 바꾸길 원하지 않는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기도 한 국가예요 저는 귀족 가문의 출신이긴 하지만 저희 집안은 몰락한 귀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저는 치열하게 공부했고 판사가 되어 상류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를 제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교육열이 높다고 들었는데 영국 귀족 가문의 교육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명문대에 진학해야 가문을 빛낼 수 있고 집안의 부귀영화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들 로키의 교육을 위해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키가 어릴 때부터 유명 가정교사를 섭외해서 온갖 영재 교육을 다했고 그 덕분에 지금 로키는 영국에서도 나름 알아주는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로키는 저를 닮아 영특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제가 계획한 학업을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여태까지 학교에서 1등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입니다 로키는 모국어인 영어뿐 아니라 불어 도거 스페인어까지 총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고 수학을 특히 잘해서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 상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육에 투자한 만큼 아이가 두각을 보이니 그만큼 보람찬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 로키가 배워야 하는 것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배움을 좋아하는 로키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져서인지 어느 순간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늘 건강하던 로키가 어느 날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던지 그 이후 로키의 두드러기 증상은 멈추지 않아 거의 1년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점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우선은 아이의 건강이 우선이었기에 저는 로키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원래 완치가 어렵다는데 제 노력이 통해서였을까요? 로키는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로키는 워낙 공부를 잘했던 아이였기에 저는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복귀하고 처음 치른 시험에서 로키가 2등을 했습니다 그 소식에 저도 큰 실망을 했지만 늘 1등만 하던 로키의 충격이 더 큰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1등한 친구가 어느 집안에 누구냐고 물었더니 로키는 한국에서 온 은주라는 여자아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키가 다니는 학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계 학생이라니 그것도 한국? 힘들어는 봤지만 어떤 나라인지 모를 국가에서 온 여학생이 감히 우리 로키를 이기다니 사실 저는 불쾌한 것을 넘어 화가 났고 은주라는 아이가 대체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은주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묻자 로키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그 아이는 한국에서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친구도 없고 혼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학교에 알아보니 은주라는 아이는 한국에서 온 외교관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시아계 사람이 로키가 다니는 명문 사립고에 왔는지 궁금했는데 외교관의 자녀라는 사실에 납득이 갔습니다 그 이후의 시험에서도 로키는 계속 은주에게 1등 자리를 빼앗겼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로키에게 더 유능한 가정교사를 붙여도 보았지만 로키는 계속 2등을 했습니다 전 너무 속상했지만 사실 저보다 로키 자신이 더 속상해했어요 살면서 1등밖에 안 해본 아이가 2등 자리로 밀려난 상실감이 정말 커 보였어요 저는 로키에게 은주랑 친하게 지내보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알아보는 게 어떨지 제안을 해보았는데요 제 제안에 로키는 질을 떨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출신인 자신이 어떻게 천박한 아시아계 여자아이와 어울리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로키는 그런 것은 필요 없다며 자신의 힘으로 다음 시험에서 1등을 되찾아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다음 시험 기간이 다가왔고 로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로키가 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학교에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학교에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니 로키가 선생님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로키는 은주가 부정행위를 해서 1등을 한 것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들어가 로키를 말렸지만 흥분한 로키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키의 담임 선생님은 교실로 학급 아이들을 불러모았고 은주가 부정행위를 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모두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보기에도 로키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 억지를 부렸습니다 한숨을 쉰 담임 선생님은 그럼 지금 문제 하나를 낼 것이며 이 문제를 먼저 푸는 학생에게 1등을 줄 것이라 말했고 칠판에 수학 문제 하나를 냈습니다 왕년에 수학으로 이름을 좀 날렸던 제가 봐도 도무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고난이도의 문제였어요 고등학생이 풀 수 없는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호명에 은주와 로키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문제를 풀라는 선생님의 말에 은주는 망설임 없이 답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로키도 지지 않겠다는 자세로 답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어려운 문제였는지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답안을 적어 내려갔음에도 두 사람은 계속 답안을 적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풀이 과정을 지켜보며 왜 은주에게 로키가 질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새로운 방식의 풀이 과정을 적어 내려갔고 저는 그걸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주의 거침없는 문제풀이를 보며 저뿐 아니라 담임 선생님과 학급 아이들까지 감탄을 하였습니다 사실 로키의 답은 오류가 너무 많았고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로키가 은주를 이길 수 없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를 부리던 로키도 은주의 답안을 보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로키에게 사과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로키는 은주에게 사과를 했고 결국 그날 일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로키에게 오늘 너의 행동은 정말 오만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해주었어요 로키는 그동안 자기가 1등을 놓친 게 너무 속상했고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또 2등을 하게 되어 이성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며 은주에게 한 번 더 사과하겠다고 말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로키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저는 로키에게 은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어떻냐고 다시 한 번 제안했어요 오늘 학교에 가서 보니 은주는 친구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고 많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로키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몇 개월 후 로키와 은주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은주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고 로키와 함께 시험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알고 보니 은주는 참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을 가졌더라고요 그동안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 친구들이 아시아인이라고 무시하고 따돌려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시아계가 감히 우리 로키와 같이 학교를 다니냐고 생각했던 터라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로키와 은주가 친해지며 서로의 집에 놀러가다 보니 부모들끼리도 친해지게 되었어요 서로의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기도 했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은주의 부모님은 정말 젠틀하고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 이후에도 은주는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주의 엄마에게 은주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주의 엄마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했습니다 은주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학원을 10개씩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입시판은 경쟁이 엄청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학생 시절을 추억도 없이 치열하게 살아야 했다고 했어요 이 말에 우리 로키가 아팠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한국의 입시 경쟁 속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은주의 부모님은 그 경쟁 속에서 은주를 꺼내주고 싶었고 그래서 영국으로 오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영국에 와서는 은주를 자유롭게 놔두고 어떤 교육도 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주의 엄마 말을 들으며 이들은 참 좋은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입시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국과 만만치 않게 로키를 교육시킨 입장이기에 은주의 부모처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은주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국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한국의 학구열은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당연히 그 교육 시스템이 영국보다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한국 학생의 교육 수준은 영국과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은주가 이번 겨울 방학 때 한국에 잠깐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여행도 갈겸 로키와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참에 훌륭한 은주가 태어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로키에게도 경험해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은주의 집은 한국 교육의 메카라고 하는 목동에 위치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설 교육기관이 많다니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매번 새로운 가정교사를 구하느라 고생을 해야 하는 영국과 달리 한국은 원하는 학원을 콕 집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또 학원과 주변에 걸어 다니는 학생들은 걸어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면학 분위기가 좋던지 이러니 은주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마치 소리 없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은 로키의 레벨 테스트를 위해 은주의 엄마가 예약해준 학원으로 갔어요 영국 옥스퍼드 진학반이 있는 학원이었는데 무슨 레벨 테스트를 예약까지 해야 하나 신기했는데 가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로키는 각종 과목에 대한 레벨 테스트를 거쳤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상담은 학원장님과 하였는데 완벽한 영국식 액센트를 구사하는 분이었습니다 마치 영국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그날 로키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학습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서를 받았는데 영국에서는 절대 받아볼 수 없을 만큼 유용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번 방학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로키가 한국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을 경험할 저로의 기회였기에 그 기회를 놓치게 할 순 없었습니다 낮시간에 로키와 은주가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은주의 엄마와 한국 관광을 즐겼습니다 은주 엄마는 한국의 엄마들에게 인기 있는 브런치 카페나 미용실 등에 저를 데려가 주었습니다 애프터눈티의 원조국인 영국에서 온 저이지만 한국의 디저트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 다양했고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수다를 떨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과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시설도 너무 좋고 어딜 가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치안이 말도 안 되게 좋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은주 엄마에게 짐을 맡기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은주 엄마가 자리에 없는 거예요 제 짐이랑 은주 엄마의 짐이 그대로 테이블에 놓여져 있었기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곳에 짐을 무방비로 놔두다니 은주 엄마는 대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은주 엄마가 태연하게 걸어왔습니다 아니 대체 이렇게 짐을 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며 제가 따져 물었더니 은주 엄마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 엄마는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 짐을 두어도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저는 은주 엄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짐을 자리에 두고 음료를 받으러 가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람들 천지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 눈으로 목격했으니 뭐 어쩌겠어요 믿을 수밖에요 한국은 정말 신기한 곳인 것 같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소매치기가 이미 다 가져가 버렸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된 짐이 안전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은주 엄마와 영화를 보았는데요 영화 관람이 끝난 후 퇴장할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이 먹은 음식과 쓰레기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나가며 자신이 먹은 음식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국에서는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영화와 영화 사이에는 한참 청소를 해야 할 정도인데 한국은 영화가 끝난 후 청소를 하지 않아도 깨끗한 극장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정말 남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한 달여에 한국 체류가 마무리될 때쯤 로키와 은주는 마지막 레벨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던 것이 로키의 테스트 점수가 엄청나게 상승했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학원에서는 로키의 학업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만 타겟으로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한국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키도 한국의 교육이 꽤나 만족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방학을 보내고 저와 로키 그리고 은주와 은주엄마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로키는 한국의 교육을 받고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웃으며 다음 1등은 본인이라며 은주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로키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궁금해서 방문한 것이지만 한 달 동안의 시간을 통해 저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정말 새로 이각인되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고 로키도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았던 교육 시스템을 접하며 공부에 새로운 재미를 가지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 모자에게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방학 때는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로키의 말에 저는 100% 동의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국은 제가 가본 나라 중 최고의 나라예요 영국의 여행 유튜버가 얼마 전 한국에 첫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니 다른 나라와는 완벽하게 차별화된 한국의 여러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며 이야기를 보내왔는데요 다른 나라를 수없이 다녀본 이 유튜버의 눈에는 한국의 어떤 면들이 놀라웠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여행 유튜버 캐롤리나입니다 원래부터 저는 여행이 취미였는데요 주변 권유로 여행 유튜버에 도전해서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여행 유튜버라며 한국이 처음이라니 하고 놀라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한국은 예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코로나 이전에 한국행을 계획했는데 미뤄지고 나니 한동안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제 친구인 한국의 여행 유튜버도 함께 만나보려고 했는데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가까스로 시간을 맞추어 결정한 한국행은 기대도 참 많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접한 한국은 한국인 여행 유튜버인 제 친구의 이야기와 매체에서 접한 것이 다였거든요 제 친구는 한국이 제일 재미있을 거의 그러니까 일정을 넉넉하게 잡으라고 라고 이야기해줘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증폭되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아니겠어요? 여기서 제가 다 밝힐 수 없지만 몇몇 나라들은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방문했다가 도리어 실망과 불만만 잔뜩 안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 땐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던 적도 있죠 그래서 한국도 혹시 갔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걱정은 도착하는 순간 싹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이 제가 방문했던 그 어떤 곳보다 크고 쾌적하고 멋졌거든요 이 정도의 위용을 자랑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한국은 내 기대대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속도였는데요 공항에서 와이파이 연결을 한 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직접 인터넷 속도를 체크해 보았죠 한국이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빠른지 궁금했어요 세상에나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와이파이 속도는 무려 초당 200메가바이트가 넘어갔죠 정말 미친 다운로드 속도였어요 사실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공용 와이파이가 이런 미친 속도라니 한국이 정말 유일할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로만 듣던 속도를 확인하고 나서는 너무 놀라서 미친 듯이 이것저것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제가 좀 우스워 보일 수 있겠는데요 말도 마세요 한국에서는 광고판에서 오지 광고를 하던데 영국은 말로는 오지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되는 곳은 거의 없고 삼지라도 감사한 곳이 많죠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할 때에는 휴대폰에 전화 신호도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인터넷을 쓴다는 건 느려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와 그런데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게 있어서 깔끔하고 빠른 나라가 한국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지하철도 쾌적하고 깨끗했죠 영국 지하철은 당연히 내부에서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데 한국 지하철은 팡팡 터지는 인터넷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요 한국은 공항 내부를 벗어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또 지하철 안에서도 그 미친 인터넷 속도가 유지된다는 것에 저는 새삼 감탄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영국과 비교만 해도 이건 정말 엄청난 건데 다들 무심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던데요 한국인들은 이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감사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놀라웠죠 이런 게 일상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끊김 없이 유튜브 영상 보실 수 있는 건 정말 엄청난 거니까 사용하실 때마다 늘 감탄하셔야 해요 이런 나라는 정말 없다고요 제가 좀 흥분한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빠른 인터넷 속도 덕에 수월하게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아보며 홍대 입구 쪽에 잡아놓은 숙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철 안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하철에 타셨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쫙 갈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훈련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약속한 듯이 쫙 흩어지고 무심하게 인터넷을 하던 어떤 남학생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비키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노인 공경 사상이구나 싶어 인상적이었죠 한국을 방문하기 전 들렀던 태국은 좀 반대거든요 태국에서는 오래 산 사람이 젊은 사람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하철에 자리가 비면 젊은 사람이 앉거든요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도 챙기기는 하지만 주로 아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한국의 문화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국이 동방 에이지국으로 불린다고 하던데 이런 이유가 있구나 싶었죠 낯선 곳에서 느끼는 긴장감이 사라지며 마음이 막 풀어질 때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휴대폰을 보며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캐리어를 잡는 거예요 강도라는 걸 직감했죠 세상에 한국은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영국은 길거리에서 휴대폰도 보면 안 되거든요 정말 낚아채 간답니다 지하철에서 지갑 털리는 건 일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해서 여유있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져 경계심이 다 사라진 틈을 타 공격당했구나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우선 캐리어를 빼앗길 수 없으니 온 힘을 다해 팔에 힘을 주고 제 몸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크게 소리를 쳤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 웬 여학생이 너무 놀라서 서 있는 거예요 교복을 입은 걸 보니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일 텐데 너무 순진하게 생긴 얼굴이라 이 여학생이 강도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크게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모두 저와 여학생을 쳐다보고 웅성거리는데 여학생이 영어로 제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짐이 너무 많고 무거워 보여서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놀라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여긴 한국이죠 맞아요 여긴 안전한 한국입니다 소매치기와 강도가 일상인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요 저보다 키도 작은 학생이 제가 큰 배낭을 메고 캐리어를 한 손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힘들 것이라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한 마음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른 탓에 너무 당황했을 텐데 끝까지 도와주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몇 번을 사과했는데 배시시 웃으며 괜찮다고 여행을 잘하라고 해줬고요 표정은 좀 무뚝뚝한 듯 보여도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던 제 친구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편안하게 한국을 즐기기 시작했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실시간 라이브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 왔다고 하니 구독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더라고요 신이 나서 제가 숙소에 도착하기까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줬죠 특히 한국 인터넷이 빠른 건 진짜라고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서 보여줄 땐 실시간 채팅창이 미친 듯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저와 다를 바 없는 반응이었죠 보세요 한국인만 빼고 모두 다 이렇게 놀란다니까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구독자분들께 제가 어디를 가보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은지 다양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먹방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백화점에 가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식당에서 백반을 먹어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양념치킨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데 밤에 나가서 편의점 먹방을 해주세요 였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튜버니까 구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밤에 돌아다녀달라니 제 여행 철칙은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예요 동행인이 있어도 꺼려지는데 여성 혼자 낯선 국가들을 여행하는데 밤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저녁 6시에서 7시 안쪽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밤 10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한국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치안이 좋은 건 낮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밤은 어쨌든 다른 나라와 비슷하겠지 싶어 밤에 외출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나가서 편의점을 가라니 난감했지만 우선 고려해보겠다며 억지 웃음을 짓고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이걸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우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어 밖에 나갔죠 한국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치킨으로 선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궁금했거든요 런던에도 한국 치킨을 파는 곳이 있는데 한국에서 먹어보고 싶어서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대로 반반 치킨을 주문했어요 냄새가 엄청 맛있게 나서 기다리기가 고역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금방 나와줬는데요 다양한 소스들과 함께 같이 나오더라고요 예쁜 핑크색의 치킨 무까지 절로 사진을 찍게 되는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포크로 콕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입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저보고 무슨 치킨 한 조각에 그렇게 반응하냐고 하시겠죠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음식 맛없는 거 아시죠 영국 대표 음식이라고 해봤자 PCN 집스가 다예요 생선 튀김과 감자튀김인데 그냥 단정적으로 말할게요 맛없어요 혹시 영국에 가시거든 영국에서는 쌀국수나 인도커리 같은 음식을 드셔보세요 영국 음식 말고 다른 나라 음식들은 꽤 맛있거든요 저는 미친 듯이 프라이드 치킨 한 입 양념치킨 한 입을 번갈아 먹으며 고민했습니다 똑같이 튀긴 건데 왜 한국 치킨은 맛있고 영국의 생선 튀김은 그런 맛일까요? 튀김 자체도 맛있는데 소스들을 찍어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서 정말 끝내줬고 같이 나온 치킨 무랑 먹으니 도무지 질릴 틈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마리를 해치웠어요 원래 남으면 싸가서 나중에 밤에 출출할 때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 민망해졌죠 숙소로 돌아가며 한국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치킨은 정말 멋진 선택이었다며 돌아가기 전날 애 한 번 더 먹을 거란 말에 깔깔 웃더라고요 제가 먹어본 것 말고도 다양한 치킨 종류가 있다고 알려주던데 다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전화 통화를 하며 걷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하느라 저녁을 좀 늦게 먹었어요 7시쯤 먹었는데 한국의 저녁은 굉장히 생기발랄하더라고요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밤이 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같지 않은데요 걸어서 다니기에는 의시년스럽고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구석진 곳이 아닌 대로변에서도 노숙자들이 이불을 깔고 잘 준비도 하죠 그런데 한국의 밤은 낮과는 또 다른 느낌의 발랄함이 느껴지던데요 노숙자도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쓰레기 더미도 보이지 않는 깔끔함 또한 놀라웠고요 여기에서라면 제 원칙을 깨고 밤 외출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국 친구에게 전화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숙소에서 잠깐 나와 편의점을 가거나 밤 산책 정도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실제 생활이라면서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을 하니 언제든 급하게 필요한 재 있으면 나가서 사와도 된다고도 알려줬죠 영국의 24시간 편의점은 인도나 중동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긴 한데 한국처럼 많이 있지 않거든요 여러모로 한국은 참 편리한 나라예요 친구가 밤에 편의점을 다녀오는 정도는 괜찮다고도 해줬고 거리 분위기 자체가 다른 나라와는 달라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방 창문으로 바라보니 밤 10시에도 마치 낮 3시 같은 느낌이었던 것도 한몫했죠 조심스레 나와서 걸어가는데 저만 조심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이었던 것도 한몫했겠지만 토요일 밤에 홍대는 그냥 대낮 같았어요 다들 편하게 웃고 떠들며 뭔가 먹고 산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사고 바깥 파라솔 의자에 앉아 시원한 밤공기를 즐겨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밤공기를 즐길 수 있다니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이 시간을 공유해보고 싶어 다시 한번 라이브를 켰는데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반짝반짝하고 활기 넘치는 밤은 누구나 신기해할 만하죠 더 놀라웠던 건 편하게 뭔가 먹다가 더 사올 것이 있으면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었죠 저만 혼자 안절부절하며 어쩌지 어쩌지 하고 있는데 몹시 놀랍게도 아무도 남의 휴대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 한국 분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얼굴로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더 사온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요 휴대폰을 누군가 훔쳐가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한국 분들은 별걸 가지고 다 놀라네 라고 하실 텐데요 외국인인 제가 볼 땐 한국에서의 이런 작은 순간들조차 굉장히 놀랍고 감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선 당연한 것들이 외국에선 당연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주 인상적인 한국에서의 첫날은 빠르고 깔끔하고 안전한 도시라는 인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제 한국 친구와 함께 한국을 즐겼는데요 한국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즐길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는 제 친구 말이 맞았어요 친구와 함께 정말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꼭 한번 입어보고 싶어하는 한복도 입어보았습니다 이날 사진을 100장은 찍은 것 같아요 북촌 한옥마을에 가서 직접 한복도 입어보고 한옥마을 구경도 했는데요 한복은 서양식 드레스에 비해 편한데 아름다움은 제일이더라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니 기분이 붕붕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인사동에 가서 골목 곳곳을 누비며 예쁜 소품도 사고 전통 찻집에 가서 한국식 차와 디저트도 즐겨봤죠 영국도 차와 디저트가 유명한데 한국의 약관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100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사실 한국 여행 중 먹어보았던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요 어딜 가든 실패가 없었죠 맛을 즐기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영국 음식을 먹다가 한국 음식을 먹으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옷도 예쁘게 만들고 음식도 맛있는 것만 만드는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다른 민족들보다 좋은 게 확실해요 한국에서 아직 제 일정이 남아서 더 즐겨보면서 인상적인 부분들은 다시 또 사연을 보낼 생각인데요 지금 계획은 부산도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바닷가를 만나볼 수 있고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흥미롭더라고요 한국까지 왔는데 서울만 보고 가긴 아깝기도 하고요 서울 여행을 마치고 부산도 가보는 게 좋을까요? 한국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산을 가봐도 좋을지 또 간다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디를 가보면 좋을지 알려주신다면 제 여행 일정에 참고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놀라운 점을 이야기할 때 빼먹은 게 있네요 이번 편지에서 여기까지는 꼭 이야기해야겠어요 혹시 한국의 수질이 정말 좋다는 것 한국 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 있을 때 제 피부는 원래 좀 거칠고 머릿결도 건조했어요 여러 가지 화장품을 써봤는데 바뀌는 건 없었죠 원래 타고난 제 피부나 머릿결이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살았죠 동남아 쪽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얼굴이 다 뒤집어졌었고요 수질이 좋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 국가를 여행할 때 샤워기 필터를 가지고 간단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유난이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죄송해요 한국의 물을 겪어보니 한국 사람들이라면 물의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이틀째부터 정말 놀란 게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머릿결 또한 굉장히 부드러워졌거든요 제 피부가 이렇게까지 좋아져 본 적이 없어요 제 한국 친구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석회수잖아 그래서 피부가 건조했을 거야 라고 알려줬는데 맞는 것 같아요 씻고 나왔을 때 피부가 건조해서 당기는 느낌도 없고 푸석푸석한 느낌도 전혀 없다니 일단 물을 틀어보았을 때 영국은 회색빛깔의 뿌옇물인데 한국은 정말 맑고 투명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피부가 좋은가 봐요 건조함이 제 피부 탓이 아니라 수돗물 탓이라니 한국에 있으면 이런 꿀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가 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해봤지만 기대치를 100%를 넘어 그 이상을 충족시켜준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치안과 맛있는 음식들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외국인들이 여행하기도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점이 정말 많은 나라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와서 한국의 멋진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지? 여기는 한국의 한 휴게소 미국에서 온 한 여성이 휴게소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선 이내 이 여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이 어떤 장면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인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나예요 저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올드탑한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영양사로서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게 꽤 역할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먹는 급식 음식의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저 역시 우리 학교 급식이 그리 훌륭하다고 할 순 없어요 정크푸드 위주의 메뉴의 신선한 채소는 부족하고 가끔은 애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누군가 한국의 평범한 고등학교 급식 사진을 올렸는데 얼마나 푸짐하던지 다들 놀랬다니까요 반찬이 한두 개가 아니라 세너 개는 기본이고 국과 밥은 물론이고 과일이나 디저트까지 곁들여져 있으니 교과서가 따로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 음식들의 비주얼이 훌륭해서 마치 레스토랑 갔다는 평이 자자했어요 이 소식이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우리 아이들도 저런 급식을 먹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누군가의 바람 정도로 치부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학교 측에 민원을 넣는 학부모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학교 급식과 한국 학교 급식의 차이가 뭘까 싶어 더 건강하고 맛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하기엔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학생들은 급식을 제대로 먹지도 않거든요 채소는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게 다반사고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를 더 선호하니까요 한국처럼 급식을 만들어봐야 먹을 애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저 한숨만 나왔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불만이 점점 더 거세지는 통에 이젠 외면할 수도 없게 된 거 있죠 학교 측에서도 급식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 심해졌거든요 아니 학교 학생회에서까지 급식에 한국식 치킨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니까요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요즘 케이팝에 빠진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식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한국식 급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다는 건 어쩌면 급식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런데 마침 국제영양사연맹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모범적인 학교 급식 현장을 견학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한국 급식의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선뜻 지원할 엄두도 못 냈을 텐데 마침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이라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죠 망설일 것도 없이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운 좋게 합격까지 했더라고요 함께 연수에 참가하게 된 미국 각지의 영양사들을 만나니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동지애가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모두 한국 급식의 비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정말 좋았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사실 한국행도 처음이지만 저는 비행기를 타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어찌나 긴장되고 설레던지 잠도 하나도 못 잤다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인천국제공항의 넓고 깨끗한 모습이었어요 천장이 높아 탁 트인 느낌이 들었고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최신식 시설들로 가득했죠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풍경이 이렇게 인상 깊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공항이라면 여행자들이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감탄하며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이어세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세월 시내로 향했죠 높다란 고층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밖을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한강을 지나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전경은 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웠죠 버스는 어느덧 호텔 앞에 도착했고 저는 제 방에 짐을 풀고 나왔죠 저희는 호텔 로비에서 이번 연수의 안내 사항을 전해들었어요 내일부터 방문 일정이 잡혀있는 고등학교가 서울에서 꽤 멀리 떨어진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3시간가량 이동해야 한다는 거 있죠 처음 듣는 지역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연수 프로그램 중에 지방학교를 방문한다는 점이 설레기도 했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로 출발하는 날이 되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에 올랐어요 창 밖으로 서울의 도심지를 벗어나자 점점 자연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울창한 나무들로 뒤덮인 산과 푸른 잔디가 깔린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차창에 빠져든 나머지 어느새 잠이 들었던 걸 깨달은 건 다른 연수생들이 내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을 때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휴게소를 구경하고는 싶었지만 한국에 온다고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뜰 힘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처럼 휴게소 구경을 하기보단 버스에 남아서 잠을 더 자야겠다고 생각했죠 잠시 후 버스에 올라탄 연수생들의 얼굴에는 신기한 듯 흥분된 표정이 가득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제게 휴게소가 정말 깨끗하고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며 감탄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심지어 음식 맛도 훌륭하다고 칭찬 일색이었죠 미국의 휴게소랑 한국의 휴게소가 얼마나 다르겠나 싶어서 저는 휴게소를 가지 않고 잠을 더 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 휴게소에 가보지 않은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밖을 한번 구경해봐야겠다 싶었죠 고속도로를 달려 강원도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학교 전경에 압도되고 말았죠 사실 시골에 있는 학교라 해세의 낡은 건물일 줄 알았거든요 제 생각과는 달리 현대식 건물에 잘 가꿔진 조경과 운동장은 시설면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꼴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특히 체육관이 크고 실용적으로 지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가 떠올라 괜히 운동장이 부러웠답니다 미국의 여느 공립 학교보다 훨씬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춘 이 학교에선 과연 어떤 급식이 이뤄지고 있을지 괜히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학교에 도학하자마자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급식실로 안내받아 들어선 순간 깔끔하고 정돈된 주방 풍경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죠 주방에는 다양한 조리기구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식재료들도 신선하게 보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은 건 조리사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모두가 새로 호흡을 맞추며 체계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영양사 선생님은 급식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선 식재료 선정부터가 미국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게 남달랐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식품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품질 좋은 재료만을 엄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식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위생관리도 철저했어요 작업 구역마다 소독은 물론 식재료의 적정 보관 온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조리 과정 역시 영양사 선생님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음식의 맛은 물론 영양가까지 고려해서 레시피를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끼 한 끼가 학생들에게 건강한 에너지가 되도록 정성을 쏟는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급식이 학생들에게 배식되는 순간을 지켜보니 저까지 뿌듯해지더라고요 학생들은 생각한 것보다 더 즐거운 표정으로 급식을 받아 맛있게 먹고 있었죠 급식을 직접 맛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는 그 맛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 급식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우선 비주얼부터 정말 조화로웠어요 반찬들 역시 채소류와 고기류가 골고루 어우러져 있었죠 살면서 한식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도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니까요 급식실을 나온 뒤에도 영양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몰랐던 터라 귀가 종긋해질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한국 음식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 음식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구성 덕분에 여러 재료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발효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는 김치, 장아찌 등 다양한 발효 음식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이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미국 음식과는 정반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토록 먹고 싶다던 한국식 치킨 만드는 레시피도 영양사 선생님께 여쭤봐서 배울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많은 걸 배우고 강원도 학교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길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오늘 일정이 일찍 끝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였죠 자유시간이라니 괜히 들뜨는 거 있죠 강원도에서 무얼 하면 좋을까 어디로 가볼까 고민하던 자의 선생님께서 강원도의 자랑인 경포대 해수욕장을 추천해 주셨어요 강원도의 푸른 바다는 절경으로 손꼽힌다 하시며 유명한 오징어순대도 꼭 맛보라는 말씀을 하셨죠 바다도 보고 특별한 음식도 맛본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선생님의 추천에 저희는 모두 경포대를 가보기로 했어요 바다가 아름답다는 말에 모두 가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들뜬 얼굴로 미소 지으며 경포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답니다 경포대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끝없이 펼쳐진 바다였어요 에메랄드빛 물결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괜히 마음속까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잔잔한 물결에 발을 담그니 기분까지 절로 평온해지는 것 같았어요 연수가 아무래도 배우는 자리이다 보니 일정을 치르는 내내 긴장했었는데 바다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다를 감상하다 문득 선생님이 말씀하신 오징어순대가 떠올랐어요 현지 명물을 맛보지 않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 다른 일행분들께 오징어순대를 먹으러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죠 해변가에 자리 잡은 식당에 들어서자 가게 안에 독특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처음 맡아보는 향인데 묘하게 식욕을 자극하더라고요 번역기 앱을 세서 주저없이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며 다른 손님들이 먹는 모습을 힐끗 보니 동그란 테두리 안에 이것저것 모두 채워져서 노란색을 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대라는 음식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제 앞에 놓인 오징어순대를 보자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비주얼이 쉽게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하는 비주얼이 아니었거든요 오징어 몸통 안에 알 수 없는 것으로 속을 꽉 채운 듯한 신기한 음식이었죠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입 베어 물자 강한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오징어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속에 든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신기함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겉은 쫄깃쫄깃하면서 속은 여러 가지 속재료들이 어우러져 살짝 짭짤하면서도 고소하니 계속 순대가 입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이 한껏 여유로워진 저는 호텔로 느긋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하루를 알차게 보낸 터라 호텔방에 누워있자니 피곤이 밀려오는 게 느껴졌죠 편안한 침대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으려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분명 오징어 순대를 먹었는데도 걷다 보니 금방 소화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시간을 확인하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밖에 나가기엔 좀 무리일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죠 잠시 망설이다 문득 호텔 직원에게 편의점 위치를 물어보기로 했어요 뭐라도 간단히 요깃거리를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로비로 내려가 직원에게 편의점을 찾는다고 얘기하니 친절하게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배달 문화가 잘 발달해서 늦은 시간에도 다양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거였죠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배달이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 했거든요 하지만 직원은 웃으며 새벽까지 배달되는 곳도 많다고 귀띔해주더라고요 그 말에 절로 눈이 휘둥그레 졌죠 문득 한국식 치킨이 생각났어요 아까 영양사 선생님한테 레시피도 배워왔던 바로 그 음식 말이에요 어차피 늦은 시간이니 밖에 나가기보다는 치킨 배달이라도 시켜 먹어보자 싶었고 호텔 직원에게 치킨 주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한국의 치킨 브랜드는 처음 들어봤지만 직원의 추천을 믿고 주문을 넣었어요 말을 들어보니 후라이드와 양념치킨 두 가지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맛일지 상상조차 안 가는 이름들이었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문을 했어요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치킨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죠 방바로 앞까지 배달해준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의 배달 문화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거의 30분 만에 치킨이 배달된 거 있죠 배달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봉투에 담긴 치킨 박스를 받아들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죠 주위에 은은히 풍기는 고소한 냄새에 얼른 박스를 열고 먹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치킨 박스를 열자마자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노릇노릇 튀겨진 닭과 붉은 양념이 코팅된 치킨이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한국식 치킨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색다른 조리법에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치킨 박스 안에 반투명한 통에 담긴 하얀 무언가가 들어 있었던 거죠 처음 보는 음식이라 되게 궁금했어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서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고 재밌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 정체는 물을 절인 치킨무라는 거였어요 피클과 비슷한 음식이라는 거 있죠 한국에선 치킨과 함께 치킨무를 곁들여 먹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호텔 직원의 말씀대로 치킨무를 곁들인 치킨을 맛보기로 했죠 치킨의 바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속살이 입안 가득 퍼지자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양념치킨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일품이었죠 자꾸만 손이 가는 걸 보니 왜 이렇게 다들 한국 치킨을 찾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답니다 게다가 느끼해질 즈음 치킨무를 베어물면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부담을 확 날려주더라고요 재밌고 절묘한 궁합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치킨에 푹 빠져서 정신없이 먹고 나서 잠이 들었답니다 눈을 떠보니 어느새 출발 시간이 다가왔어더라고요 오늘로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날이었죠 짐을 챙겨 황급히 로비로 내려가니 동료들이 벌써 모여 있었어요 우리를 태울 버스도 곧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버스에 올랐죠 한참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다 보니 어느덧 버스는 고속도로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버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휴게소에 잠시 들릴 거라는 내용이었죠 순간 머릿속에 어제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원도로 가는 길에 휴게소에 못 들른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번만큼은 꼭 휴게소에 가보리라 결심했죠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휴게소로 달려갔답니다 막상 휴게소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곳이 이렇게나 좋은 곳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거든요 마치 복함 쇼핑몰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규모도 컸고 내부 인테리어도 세련된 거 있죠 무엇보다 시설이 어찌나 깨끗한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바닥은 물론 벽면과 천장까지 말끔했죠 휴게소 안에 푸드코트를 둘러보니 선택의 폭이 무척 넓었어요 패스트푸드부터 한 식당까지 다양한 메뉴를 갖춘 식당들이 질비했죠 그 옆으로는 지역 특산품을 파는 기념품점도 있었고요 휴식 공간도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안마의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휴게소 구경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살면서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은 처음 봤다니까요 변기는 물론 세면대와 바닥까지 깨끗한 상태였어요 변기 뚜껑을 내렸는데 갑자기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에요 누구 하나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두가 공중화장실 에티켓을 잘 지키는 모습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답니다 이용객을 배려하는 휴게소 설계부터 멋진 시민의식까지 배울 점이 참 많았답니다 화장실을 나오니 배에서 계속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휴게소 식당에서 간단하게라도 못 먹고 가야겠다 싶었죠 식당은 멀리 있었는데 여기까지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는 걸 보니 못 참겠더라고요 메뉴판을 살펴보다가 한국 라면이 궁금해서 라면을 주문했는데 한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왔죠 고개를 들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로봇 팔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로봇이 면을 삼고 국물을 붓고 고명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옆에서 있던 점원은 요리를 완전히 로봇에게 맡기고 있었죠 마치 SF 영화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한국이 IT 강국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휴게소 식당에서까지 로봇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주문한 라면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한 입 떠먹어보니 어떻게 기계가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맛이 났죠 면은 탱탱하고 국물은 지나면서도 얼마나 개운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면의 탱탱함 정도를 보면 사람이 끓였는지 로봇이 끓였는지 전혀 알 수 없어노다니까요 한국 라면도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던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거기다가 라면이랑 같이 줬던 김치를 용기를 내세 한 입 먹어보는데 새콤한 김치가 라면을 먹을 때 느껴지는 기름기를 쫙 잡아주는 거 있죠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국 김치가 많이 맴다고 들었는데 제 입맛에는 딱 적당하더라고요 김치를 짝짝 긁어먹을 정도였다니까요 정신없이 휴게소를 둘러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급하게 버스에 다시 올라타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었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어요 말하는 걸 좀 들어보니 중국어가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중국인 관광객들 같았죠 미국에서도 자주 봤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보다 보니 눈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죠 중국인들 중 몇몇이 공항 바닥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주위 사람들의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보니 다른 나라에 와서까지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괜히 제가 다 기분 나쁜 거 있죠 공공장소에서의 매너가 나라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죠 저렇게 진상을 부리는 모습을 보니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악명이 높다는 소문이 왜 생겼는지 중국인 관광객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차례를 지키며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공항 내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 뜻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돌아가면 제가 맡은 학교 급식부터 바꿔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 그리고 꼭 도입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한국의 치킨이에요 미국 아이들도 분명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맛본 그 특별한 맛을 고스란히 재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거기다가 치킨무 같이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아이들의 건강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해야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답니다 식재료부터 차원이 달랐죠 그래서 우선 식재료 공급업체를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 영양사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떠올리며 메뉴를 재구성했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였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급식들을 떠올리면세 하나씩 바꿔봤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먹고 싶어하는 메뉴를 꼭 반영하고 싶었어요 특히나 한국식 치킨은 그렇게나 학생들이 먹고 싶어했는데 한국식 치킨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바삭한 식감과 매콤달콤한 맛으로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자신이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급식 개선안을 셋에 제출해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특히 교장 선생님께서 제 열정에 감동했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해 주셨죠 교장 선생님께 허락까지 받은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식재료 공급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조리사분들과 조리법을 공유하는 한편 치킨 레시피를 재현하는 데에도 훼손을 다했죠 처음엔 낯설어하던 조리사분들도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노하우를 전수하자 금세 적응하시더라고요 치킨 레시피도 매일 치킨을 먹어보면서 학생들 입맛에 맞도록 계속 바꿔나갔죠 치킨무도 손수 담그면서 최상의 조합을 찾아갔어요 드디어 새학기가 되었고 새로운 급식이 시작되는 날이 되었어요 정말 많이 떨렸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엄청 궁금했거든요 새로 바뀐 급식을 본 아이들의 표정이 하나둘 밝아지는 걸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특히 치킨 코너 앞엔 긴 줄이 늘어섰죠 치킨을 한입 빼어 문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급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와 극찬을 해주는 거 있죠 맛있는 음식 만들어줘세 고맙다는 말에 울컥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제가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게다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급식이 바뀌고 나서 학생들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출생률과 학습 능률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급식이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급식을 안 먹던 아이들이 거의 사라지건 말할 것도 없고요 치킨의 인기에 힘입어 다른 메뉴들도 인기가 폭발했답니다